아 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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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 이제는 있는데 엘피는 없고 엠시들은 많은데 그럼 역시 없어 저는 맛이 없으면 리뷰를 안 쓰고 아 네 저희가 열심히 연구해서 만든 떡볶이 경배야 씨 여기 방금 누구 왔다 가지 않았어요?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업앤업 핸드폰 이위경입니다 야 그럼 부산에서 오면 공짜로 주냐? 경배야 왜 그래? 여기서 계속 이러고 살 건지 나랑 살 건지 정하라고 빨리 날씨였습니다